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영어 명언 속담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속담을 짜자작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인생에 관해서요. 인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쵸. 인생은 아무래도 여러 굴곡도 있고 오르락도 있고 내리락도 있고 우리 흔한 말로 up and down이 있다는 말을 하죠. ups and downs.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가 있어요. 그런 up이랑 down이 있어야 up도 맛볼 수 있는 거고 그쵸? 아니겠습니까? no rose without a thorn. 그쵸? 가시 없는 예쁜 장미 어디 있겠어요? 그냥 여러분 매 순간 최선을 다하세요. 저의 모토가 그거거든요. enjoy every moment. enjoy every moment of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을 즐기세요. 즐긴다는 말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the word is his who enjoys it. 즐기는 자가 이 세상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즐기세요.